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플러스 5G인데? 근데 이 위에가 텐방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근데 학공과 존나 많은데? 이건 분명 다 공가리고 형님 가실랍니까? 가실랍니까? 다들 왠데 여기 털냐고? 아무튼 없어보이네 갈까요? 어떡할까요? 해봐요 말아요 아 근데 애매할 것 같애 끝까지 완전히는 못 털 것 같애 네 제가 본게 여기는 다 뻥베기고 이쪽 그 사각방이 다 그거일 것 같은데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쏘게요 벽까지 닦아야겠네 저거 벽까지 벽까지 말고 이거 이거까지 이거 창살 아니 창살말고 벽으로 어차피 여기가 할게요 아 차나리 어차피 헬치 필요없잖아 여기서 좀 사각 맞출게요 쏠게요 안쪽으로 쏴야되는데 쏠게요 렛 씨발 렛 네 저도 진짜 네발 쏠까요? 어 너 아니 나 나 쏠 너가 다 쏴 너가 쏴 두분 연결 두분 연결 두분 연결 두분 연결 아 개춥다 씨발 내가 이 여자 있네 나 이쪽 쐈지 아 마지막 발 타이 동괄 동괄 동그란데가 생방이야? 안쪽 쏠까 여기? 여기 안쪽 안쪽 어때요? 10포 2개 붙여줘요 10포 2개 잠깐 계단 치워줄게요 10포 2개 와 이쪽 벽에다가? 네 문연소리 온라인이야 온라인 네 올라온다 그러면 재현님이 그런데 집에 철광석도 없대요 철광석도 없다고? 침대방 여기 원통 뚫어버릴까요? 원통? 야야 여기가 다 템방이다 뚫어 뚫어 원통 원통으로부터 다 뚫어 원통 한발 패치 봐줘 아 뭐가 있어 1중도 맞아야돼 마지막 발 템방 템방 이럴줄 알았어 이럴줄 알았어 야 타라 타라 다 들어가지마 오 강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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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부터 들어갈게 다 들어가지마 나 이거 올려줘 올려줘 경계좀 사주세요 총방 총방 야 이거 이거 야 나무하고 그거 해봐 이거 하나 깨면 돼 상대 하나 깨면 돼 사대랑 이거 다 트길게 어 사대비쳤어 형제 시체에 뭐있어? 사대비쳤어 이 새끼 시체에 나무하고 철있다 나무하고 철있다 오케이 다 다 집에 가서 다 세이브하고 와 다시 형님 핸먹어 그 바깥 경계좀 경계좀 빠르게 여기 몇 층이야 여기 여기 2층이다 오케이 이거 아래방이 이왕 많아 어 나 갔다올게 어 얘들 침대 없다 얘들 침대 없다 얘들 못 피어나 못 피어나 나이스 형 중요한거만 챙겨 템부터 템부터 빨리 개 이름 뭐야 형 형님 이렇게 두께요 여기 여기 있다가 어디 어디 사다리 여기 안에 있다 두개 사다리 두개 오케이 오케이 이거 원통으로 쭉 계속 까면 돼 아니 어차피 원통 이렇게 넓혀져있을 테니까 이쪽 한번 까본다고 해요 그 이중문이 제일 궁금해서 지금 이중문? 네 강화금 이중문 두개 있잖아요 두개 오는걸? 이쪽 이쪽이 이렇게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탱망 열려줬을 테니까 아 그래? 뭐 궁금하네 두개 또 여덟 발이야 아 네 발이예요 아 네 발이예요 아 네 발이예요 네 저 저부터 두 발 쏠게요 야 집에 집에서 이거 상대 좀 더 비벼 어 쏴 쏴 그 철거 철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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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는 있어요? 철있어 어 나무도 있어 나무 이천기 철이천기 쏘지마세요 네 비빌게요 그러면 오케이 다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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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발 네 세 발 나 여기 올려줄래? 나 여기 화루방쪽에 있어 다행 상자 몇 개를 돼요? 오 승자승자 또 상자방 어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밀지마 아니 나 올려주라고 이쪽 화루방쪽 모아서 오후히여기여 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야아 야 야 짠 수고하십니까 와아 야 본템 다 뽑았다 뺀다 야아 본템 다 뽑았다 야 고철 200개 고철 200개? 야 야 화약부터 옮겨 화약부터 고철판 기나고기 고철 저기요? 어허 어디 저기 여기 총 쏴봐 계속 총 아까 쏴 폐멍겨 내가 지키고 있을게 폐멍겨 야 고기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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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 고기좀.. 꼬더라 꼬더라 여기 여기 무장방이야 여기 무조건 무장방이야 나와나와나 나와나와나 기다려 기다려 얘 팬 다 옮겨야 돼 팬 다 안 옮겨 야 형님 황국 개인적? 황국 시린적 와 죽였다 야 죽였다 야 오졌다 야 팬 다 옮겨야 돼 팬 다 옮겨야 돼 더있어 더있어 여기 설치해줘 설치해줘 어 형님 형님 로켓 몇 발 남았어요? 와 고기 뭐야 이거 다섯발 여섯발 고기 먹고 식구 한 발 이렇게 나이스 타이 고기 싫어요? 야 이거도 가져가 이거 고철 갖고 와 고철 와 미치 라버 여덟개 와 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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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밍템 하고 철 가져가 파밍템 하고 철 철 넣어놔 예 형님 야 이거 녹화하고 있어? 예 녹화하고 있어요 아 오케오케 아 나 녹화를 못했다 이번엔 이번엔 뽀드리 형이 짜랑만 먹겠다 질렀다 진짜 형님 형님 로켓 몇 발 남았다고요? 야 여섯발 하고 10발 하나 오케이 지금 다 뺀거에요 이거 템? 아냐아냐 파밍템 엄청 많아 오 잠깐만 와 유황 두 줄이야? 거의? 안져봐 숯이 왜 버려 숯이 왜 버려 숯이 왜 버려 우리 집에 숯이 없다 숯이 안 된다 아니 왜 다 버려 그냥 버린 우리야 맞아 와 거의 두 줄 나왔네 졌다 야 숯 야 야 돌은 그냥 캐면 되는데 숯은 인내심을 길러서 만드는 거야 새키들아 야 숯은 숯은 버리지마 숯 버리는 멍청한 새끼 어딨어 야 돌 천 개 모으려면 그냥 밖에 한 번 갔다 오면 끝이지만 숯 천 개 모으려면 나뭇 캐야 되지 거울 또 화를 넣어야 되지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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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템 먹어 빠르게 먹을 거 좀 주세요 집에 넣어놨어 큰일났다 큰일났다 상자 상자 꽉 찰 것 같다 야 상자 더 만들라 했디 내가 네 저 만들고 있어요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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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빼빼빼 로켓 쏠꺼 어 타임 타임 아 SM2반데 잠깐만 SM2반데 어 잠깐만 나 로켓 한 발 놔두고 왔다 일단 C4붙일게 타임 네 보기 보기 건차 벗고 다 막아버리죠 고기 보기 고고 C4 안돼 C4 부셨어요? 오케이 C4하고 로켓 오케이 타임 저 갈게요 기다 뚫렸다 뚫렸다 기다 야야야 템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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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나무 돌 철 와야야 부어부어부어 잠깐만 10호 19 19 2개 더 오 나이스 10개 바쁘게 10개 LK 2개 LK 2개 LK 2개 플루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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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3에 LK 2개 3 불에 오케이 형님 이런김에 화로망까지 털어버릴까요? 화로망 생겨봐야될까봐야돼 뭐 도기구인지 봐야되거든 다친겨 다친겨 야야야 여기여기여기 빠지면 안돼 여기 설치해줘야돼 오케이 돌 챙길게요 돌 외벽으로 만들면서 네네 그럴거에요 더 챙겨 개황고다 개황고다 애들아 우리 100힛 와 4힛다 어디갔어요? 레이드 안 끝났다 아 그거 지금 레이드 레이드 대박났다 그것때매 뭐 있는지 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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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사사리 설치해줘 얘 못올러간다 못올러간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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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한번 세이브 나도 세이브해야돼 뭐야 뭐야 우와 야 우리 레이드 안 끝났다 레이드 이거 집까지 세이브해야 레이드 끝난거야 맞아 네 도중에 다 뺏기면 총소리나 네 저도 합류할게요 울려놨다 울려는 소리 오케이 고기있는 사람 고기있는 사람 고기있는 사람 고기안에있어 고기안에있어 안에있어 안에 안에 많아 나와줘 나와줘 야 야 상냥 만들고있냐 야 리볼버 버려 고기안에 우리는 온라인이예요 네 온라인이예요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이예요 온라인 온라인이예요 네 멘탈 탈탈탈렸렸댔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우리 레이드한다는데 상자 1층 상자 1층 상자 1층 형 이새끼가 자기 친구있대 아 버려 버려 상관없어 사케팀인거 같은데 아니 상관없어 아니 그거 아니야 이십명이 이십명이 우리 레이드한다고 그러니까 필요없어 우리는 재미를 위한거잖아 뭘 뭐하랄쏠라 씨바 우리가 다 그러니까 사케 사케님팀 야야 아 맞다 아 맞다 아 깜짝이야 나 팀만 깔았지 네 깔았어요 어 회의하다 야 본땐 다 뽑아갖고 용감어만 그럴게 네 네 잠깐 타임 저 사다리 좀 안되고 우왕 우왕은 오늘 침낭 깔려있던 사람 저 침낭 좀 줄 수 있어 어 야 에이케 누구야 나 나 나 오케이 밖에 이 새끼 지켜본다 응 졸어 우제 개불쌍 안해제 저 침낭 주시면 말좀 해주세요 아가리 좋땅한데 뭔 소리야 갑옹 갑옹 안 갑옥디 잠깐만요 저 사다리 좀 만들고 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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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만해 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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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침낭 깔아주셨나요 아 좋소 네네네 형님 어디 들고 있어요 위에? 축하 이정마 lok상 왼 쪽에 오케 사다리 만들고 있어요 저희인 고Mayun과자 사다리 어 오케이 어 Germ Also 못돌게요? 저 천장돌려고 했는데 천장 250이어서 아 750이구나 어 털에 꺼줘 털에 꺼줘 지금 야야야 너 템 형이 그 1층 상자에 넣어놨다 2층이라 바지는 형이 또 나왔어 아 이거 시발 가폭 너무 X같다 이거 불발 불발까지 있어서 그거 이거 대문에 떨어지면 안 돼요 철이 있어요 야 나와 빨리 안의 베개 붙이지? 내려가면 안 된다 나갈게요 이거 설치할 수 있게 산악한거야 먹은다면 이거 켜 네 이거 터지고 잠시만요 허우 엄청 깜짝 놀랐네 빨리 좀 아 뭐하냐 시간 없다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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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 오케이 229 잠깐만 지금 몇개 있어요 몇개 있어요 가폭 마지막 하나 가폭 하나 안될텐데 폭발탄 해주세요 폭발탄 지금 되겠다 잠시만요 타일 토필 때 같이 기다려 밖에 경기좀 나와 다 들어가있네요 거기 야 빨리 터져라 한 명 나와라 한 명 야! 저기 지붕 올라가서 볼게요 어 뭐야 와있네? 타임 89 89 40 40 30 20 30 어허 왜 죽냐 어? 연구대 지금 큰일났다 왜요? 아아 오지마 오지마 집에서 있어냐 사area 야 텐겹 먹어줘 버릴게 아 안으로 떨어지잖아 그쪽으로 하면 위로 던져 밖으로 던졌어요 아 위로하라고 털피노가 있나요 여기를? 아 그렇게 크게 형님 위로하라고 불안하다고 형님 이거 먹어주세요 템 좀 저 뻥쳤어요 중방모 말고 뭐라고? 네발 여기 네발 한 번 어때요? 상자있어요 어디어디어디 야아아아 기모티 이 새끼 나왔는데? 야 여기 네발 말고 여기 네발하고 아 어디요? 하하하하하 해치? 아니 해치 돌면 인종받고 문이에요 야 에 챔 줘라 얘 나왔다 어 이미 왔는데 아니야 전주야? 1팀 1팀 팀 사세요 팀 사세요 원시는 누구야? 원시는 2층에서 먹어요 팀이요 한발 더 오케이 나이스 하하이 어 철조가 개많아 레이드 3천개 3천개 됐어 시비 득 맞다 나가지를 못하네 시발 나와주세요 사다리 사다리 TV 아 있어 있어 끝났다 레이드 깎 로켓 두발 남았고 시포 두개나왔어 오케이 끝이 한국분 이게 chicks